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은 TSC 제3부분, 과이소 회다에 대해 강의 좀 할게요. 과이소 회다는 일상성화에 관해 물으며 순간 받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림을 보고 누구의 입장으로 말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신소하게 대답하세요. 오늘은 그림 준비 안 했어요. 그냥 내용만 지중해 주세요. 생각하는 시간은 2초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자마자 바로 대답해야 돼요. 2. 틴수어 셜리 쥬야 재혼라. 니야 송타 섬아 리우? 틴수어 셜리 쥬야 재혼라. 니야 송타 섬아 리우? 틴수어 드자 하니? 제 문장 앞에다 놓아주세요. 쥬야 재혼라. 쥬야 재혼라. 쥬야 뭐뭐라. 이 3개 글 같이 연결 쓰는 거예요. 구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강원대에서 동사부터 써주세요. 재혼라. 결혼. 틴수어 셜리 쥬야 재혼라. 틴수어 셜리 쥬야 재혼라. 틴수어 셜리 쥬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니야 송타 섬아 리우? 니 당싱 야오 하려고 한다. 송 보내다. 다 그녀에게 섬아 어떤 리우 선물. 니야 송타 섬아 리우. 그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해요. 틴수어 셜리 쥬야 재혼라. 니야 송타 섬아 리우. 뚜 뚜. 이 초 후에 바로 드라해야 돼요. 타바니나요? 없으면 제 거로 써주세요. 不知道他喜欢什么. 게 홍보最合適. 不知道他喜欢什么. 게 홍보最合適. 게 홍보最合適. 게 주다. 홍보. 홍보. 홍보는 둠이에요. 둔. 한국에서는 둔 줄 때는 흰색 봉투 줍죠. 빨 봉. 근데 중국에서는 빨간 봉투 줘야 돼요. 홍보. 이 홍보는 둔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일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는 어울리다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게 홍보最合適. 둔. 를 주는 게 제일 낫다.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不知道他喜欢什么. 게 홍보最合適.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를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혼자. 대답해 보세요. 听说小李就要结婚了. 你要送他什么礼物? 2. 对不起. 我来晚了 对不起 我来晚了 对不起 미안해요 我来晚了 来晚了 늦었어요 近辆요 近辆 近辆했어요 对不起 我来晚了 어떻게 한국에서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다 하시죠 중국어도 그래요 没事 没事도 되고 没事도 되고 没关系도 돼요 괜찮아요 路上很堵吧 路上很堵吧 路上 길이에서 很堵 堵는 막히다요 很은 매우 바 뭐뭐지요 路上很堵吧 길이 너무 막히죠 下次坐地鐵吧 下次坐地鐵吧 下次 다음 분 坐地鐵 지하철을 탔다 마지막 입吧 무릎평 나올 때는 뭐뭐지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평 아니려면 뭐뭐 하자 뭐뭐하세요 말투예요 没事 路上很堵吧 下次坐地鐵吧 괜찮아요 길이 너무 막히죠 다음 분에 지하철을 타세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한 분 혼자 대답해보세요 对不起 我来晚了 3. 天气很晴朗 要不要出去玩 天气很晴朗 要不要出去玩 天气 날씨 很晴朗 晴朗 晴朗 형용사요 맑다 天气很晴朗 날씨 좋다 날씨가 너무 맑까요 要不要 할까 말까 뭐뭐 원하세요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뒤에 동사이나 명사 다 붙어 쓸 수 있어요 出去 나갔다 玩 놀다 나가서 놀까요 어떻게 되다 해요 답안 없으면 제 걸로 써주세요 好啊 좋다 我们去爬山怎么样 我们去爬山怎么样 爬山 등산하다 去 가다 어때요 怎么样 怎么样 어때요 우리 등산 어때요 山上的空气很新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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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上 山内 空气 空气 很新鮮 新鮮 新鮮 新鲜하다 이거 한국어 발음과 비슷해요 新鲜 一성명 新鲜 新鲜 新鲜하다 空气很新鲜 이 다섯 개 글 잘 기억해 주세요 많이 사용해요 공기가 맑다 공기가 新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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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上的空气很新鲜 山里空气가 新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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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啊 我们去爬山怎么样 山上的空气很新鲜 新鲜 우리 등산 어때요 山里空气가 新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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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新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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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강원대에서 형사 동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太適合你了 適合 동사요 뒤에 대상부터 쓸 수 있어요 누구과 어울려요 適合你 당신과 잘 어울려요 太適合你了 당신과 잘 어울려요 多少钱 얼마예요 多少钱 와真漂亮 太適合你了 多少钱 와 진짜 예뻐 당신과 잘 어울려요 얼마예요 이해했어요 好 제가 물어볼게요 这是昨天我买的衣服 你看 怎么样 5 下课后 我们一起去看棒球比赛 怎么样 下课后 我们一起去看棒球比赛 怎么样 棒球比赛 야구 경기 야구 경기 야구 경기 棒球比赛 怎么样 어때요 下课后 要去图书 要去图书馆 要去图书馆 复习 明天 有考试 去不了 我下课以后 수업 끝난 후에 要去 要呢 하려고 한다 해야 한다 去 가다 도서관 어디요 도서관 부시 부시는 복습 이 옷은 잘 주의해 주세요 어디 가서 뭐한다 도서관 먼저 나와주세요 한국어랑 똑같아요 저 도서관에 가서 복습을 해야 해요 明天有考试 내일 시험이 있어요 考试 시험 去不了 不了 가는 부어 뭐 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去不了 못 가요 不能去와 去不了 헷갈리지 마세요 不能去는 가면 안 돼요 그 말투랑 똑같아요 去不了는 못 가요 잘 기억해 주세요 我下课以后 要去 도서관 부시 明天有考试 去不了 수업 끝난 후에 저 도서관에 가서 복습을 해야 해요 내일 시험 있어서 못 가요 이렇게 대답해야 정수 많이 줘요 그쵸 그리고 여기 야구 경기 보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일이 다 걱정할 수 있어요 好 지금은 제가 물어보고 한 번 대답해 보세요 下课后 我们一起去看 棒球比赛 怎么样 6 考完 시 문조책으로 보세요 我想 我想好好睡 想 하고 싶다 好好 잘 뭐 뭐 하다는 뜻이에요 好好 말고 好好 好好 발음 잘 조심해요 好好 이 문부는 형제 아니면 미래 에 사용하는 문부예요 과거 안 써요 그래서 好好 나오면 아직 이 행동 안 했어요 이거 잘 잘 기억해 주세요 睡 이짬 아시죠 잠을 자다 수이짬 는 이 합사예요 가운데 이는 한 번 두 번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수이짬 이거 많이 사용해요 하하 수이짬 하하 수이짬 이 다섯 개 글 잘 기억해 주세요 잠을 잘 자다 잠을 잘 자다 잠을 잘 자세요 하하 수이짬 잘 쉬세요 하하 수이짬 다 돼요 我想好好睡一觉 저 잠만 자고 싶어요 最近 太累了 最近 최근 太 멍멍了 너무 에 러바트 잊지 마세요 累 피곤한다 太累了 最近 太累了 요즘 너무 피곤해요 需要 休息 需要 필요한다 여기 需要 要 얘기해도 괜찮아요 要休息 需要 休息 다 돼요 쉬어야 해요 需要 休息 쉬어야 해요 我想好好睡一觉 最近 太累了 需要 休息 저 잠만 자고 싶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해요 제가 물어보고 대답해 보세요 明天 明天考试 结束后 你有什么 打算 7 每个人都,每天都,每年都, 이렇게 나와주세요. 豆腐의 동사부터 써주세요. 吃, 먹다. 三顿饭, 炖, 양사에요, 기. 一顿饭, 한깃. 两顿饭,三顿饭,四顿饭. 你每天都吃三顿饭吗? 당신 하루에 밥을 세 끼 먹어요?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두 분, 세 분, 심지어 네 분, 다섯 분 먹어요, 그렇죠? 普通 우리는 다 세 끼 먹잖아요. 但是, 여기 돈은 다른 치 이렇게 바꿔 쓰면 안 돼요. 吃饭 얘기할 때 양사 무조건 돈이에요. 吃一顿饭,吃两顿饭,吃三顿饭 이렇게 해요. 당신 하루에 밥을 세 끼 먹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呢, 너무 짧다. 이렇게는 정수 없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吃的, 맞아요, 네. 一顿饭,三顿饭很重要. 一顿饭很重要. 但吃得不多. 但吃得不多. 这句 긴 문장 나와주세요. 一顿饭,三顿饭. zeigt言得很有 espaço。 一顿饭이 safe than once. いい日,日呢? 一顿饭后,一日呢? 一顿饭,二顿饭一顿饭. 一顿饭用三顿饭?". 하루 세기 매우 중요하다 하루 세기는 매우 중요해요 단, 치다 부두어 단, 치다 부두어 단, 단시 똑같아요 하지만 치다 부두어 치다 여기다 정도 부어요 어떤 행동 했어요? 어떤 정도로 나타났어요? 먹었어요 그 정도는 어떻게 돼요? 많아요? 적어요? 치다 부두어 많이 안 먹어요 는 뜻이에요 치 부두어 안 돼요 부두어 치도 아니에요 치다 부두어 얘기해야 돼요 이 행동 했어요 어떤 정도로 나타났어요 무조건 정두 부어 써주세요 치다 부두어 많이 안 먹어요 시다 일일 산찬은 중요해요 단, 치다 부두어 네, 하루 세기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많이 안 먹어요 어? 이해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치다 부두어 치다 부두어 치다 부두어 8. 学校附近超市卖的水果很新鲜 9. 学校附近超市卖的水果很新鲜 10. 学校附近 학교 근처 附近 앞에 장소사 나와주세요 어디 근처 한국어랑 똑같아요 한국어도 장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근처 넣어요 중국어도 그래요 11. 学校附近 학교 근처 超市 마트 超市 超는 영어 슈퍼랑 똑같아요 시는 슈퍼마켓 超市 이건 그냥 영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超市 슈퍼마켓 卖的水果 卖的水果 水果는 뭐예요 花园이요 그렇죠 팔고 있는花园 팔는花园 很新鲜 新鲜는 아까 공기 얘기할 때 이미 얘기했어요 공기랑 같이 많이 붙었어요 新鲜 新鲜 한국어와 발음 비슷하는 新鲜 新鲜 新鲜하다 学校附近超市 卖的水果 很新鲜 학교 근처 마트에서 팔고 있는 과일이 너무新鲜해요 学校附近超市 卖的水果 很新鲜 이런 말 나오면 당신 당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야 학교 근처 맛에 팔고 있는 과일 너무新鲜했거든 그러면 당신 어떻게 대답해요 네 안 돼요 我想买点 蘋果 想 하고 싶다 你의 돈을 你的桌子很干净啊 你的 당신의桌子 桌子 桌子 桌子는 상 책상 桌子 이 단어 진짜 한국어와 중국어 개념 좀 달라요 桌子는 모든 그냥 뭐 식탁 책상 상 다桌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桌子 밑에는 書桌 饭桌 酒桌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桌子는 다 포항했어요 모든 상 다 포항했어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상 라고 얘기하면 상이에요 책상은 책상이에요 桌子는 다 책상이나 식탁이나 다 돼요 你的桌子很干净啊 당신 책상이 너무 깨끗해요 어떻게 대답해요 네 안돼요 제 답안을 보세요 刚才 刚才 정리了一下 平时都是乱七八糟的 刚才 정리了一下 平时都是乱七八糟的 刚才 방금 정리 정리 정리하다 동사예요 了一下 以下 以下는 아시죠 中 한 번 이런 말투랑 똑같아요 了 과거예요 整理了一下 整理一下了 이런 말은 많이 안 써요 整理了一下 因为 이거 평시 얘기할 때도 뒤에 또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강조해요 평시 또 런치 빠져도 돼요 평시 또 시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괜찮아요 런치 빠져 런치 빠져 런치 빠져 이 사자성어 잘 기억해 주세요 엉망 칭창 런치 빠져 더럽다 지저분 그리고 뭐 더럽다 다 돼요 런치 빠져도 마지막 더 빠트리지 마세요 런치 빠져도 이 단어 쓸 때 항상 마지막 더 뭐 먹고 싶다 이거 더 나와요 刚才 정리를一下 평시都是 런치 빠져도 방금 좀 정리했어요 평소에는 모두 엉망 칭창이에요 저랑 대화하세요 런치 빠져도 런치 빠져도 런치 빠져도 런치 빠져도 당신 매天 매일 하루 얘기해도 괜찮아요 런치 빠져도 런치 빠져도 런치 빠져도 런치 빠져도 저 하루에 두 잔 커피를 마셔요 런치 빠져도 하루 먼저 나오고 퇴통사 나오고 그다음에 양사 명사 이틴 런치 빠져도 런치 빠져도 런치 빠져도 두 잔 커피를 마셔요.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 지금 저랑 대화해 보세요. 지금 열 개 문제 끝났어요. 우리 정체 한 분 영상 해보세요. 진장 시홈 보는 것 처럼 한 분 시홈 봐주세요. 시작할게요. 1. 틴수어 샤리쥬야오 제훈라니야오 송타시메 리우 2. 틴수어 샤리쥬야오 제훈라니야오 송타시메 리우 2. 틴수어 샤리쥬야오 송타시메 리우 2. 对不起,我来晚了 3. 天气很晴朗,要不要出去玩? 4. 天气很晴朗,要不要出去玩? 4. 这是昨天我买的衣服,你看怎么样? 4. 天气很晴朗,要不要出去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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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3부분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때 이 수업 원하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자, 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